김석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청소년 김석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 특히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실 많이 귀찮게 해드렸던 그래서 구박도 좀 많이 받은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생화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생물과 화학 두 개를 모두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화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혹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 학생들한테 제가 보통 많이 하는 얘기는 그냥 넓게 배워라. 생화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물리학이나 예를 들어 수학을 싫다고 해서 그거를 배제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은 것들을 접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공통된 관심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바이올러지든 케미스트리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심이 있는 분야가 특히 이제 물질을 다루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런 쪽에 공부를 넓게, 폭넓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향후 5년 혹은 10년에 풀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 문제는 없으신가요? 뭐 진화를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 5년, 10년 안에 풀고 싶다고 하면 실험실 수준에서 이러한 진화를 분자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을 조금은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 보고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에 좀 신청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화학 분야 말고 혹시 다른 꿈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학교에 와서 좀 가지게 된 생각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연구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이게 잘 됐지 안 됐지 사실 잘 모르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 좀 2, 30년을 바라봤을 때 좀 보람차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계속 들어오는 학생들과 어떻게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뭐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뭐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 가르친다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서로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데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저도 배우는 그런 많은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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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